자전거주차장 서총역 9번 출구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입니다. 와 이런것들 처음 봤다 자전거주차 헬리오시티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주차를 시키고 자전거주차 저 안에 보면 딱 시키고 헬리오시티 저기 가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오늘 처음 봤다 자전거주차장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곳은 한성역 석촌역 석촌역 입구에 이런 자전거주차장은 이런 굿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 자전거를 이렇게 딱 넣어서 아침에 주차역에 딱 시키고 자전거주차장 이렇게 주차를 시키고 쫙 걸어가가지고 자 석촌역에서 저기 저기 석촌역에서 걸어옵니다 헬리오에서 걸어와서 쫙 이러면서 가는겁니다 자 저러 저 앞에 저거 이거 석촌역 9호선 한성 8호선 9호선 한성 석촌역 6번 출구입니다 끝내줘 버리죠 이런게 다 있다니깐요